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으로 오늘 금요일까지 네 사람이 함께 엮어나갈 상암골상사디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넷이서 진행하는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 상암골상사디아 부산의 전통과 만나고 생생한 오늘의 얘기들을 화제로 삼아서 엮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부산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부산 남구 간만동에 간만창이문화촌이 있거든요 지금 입주 예술가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입주 신청 날짜가 오는 18일까지네요 부산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곳이 예전에 동천초등학교를 새롭게 꾸며서 예술가들 창작 공간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자 입주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시각예술 그다음에 공연예술 문화 서버컬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입주를 해서 창작에 전념을 할 수 있게 한다네요 네 그래서 입주 예술가로 선정이 되면요 우선 창작 공간이랑 연습 공간도 제공받고요 전시나 공연활동도 지원을 받는다니까 와 부럽네요 이게요 프로젝트 진행비랑 그다음에 공간이며 장비까지 지원하는 부산 남구 간만창이문화촌 이 입주하고픈 예술가 분들은요 18일까지 신청해 보시고 혜택 많이 받고 좋은 작품 활동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자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 상암골상사리야 오늘 금요일 방송 첫 곡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만파정식지곡을 국립부산국악원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광대랑 초라한 이랑 여보게 광대들 가을산이랑 단풍이 부르는데 이대로 보낼 건가?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구경 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야 할까 아이가 그래서 우리네 지금 훈련 받고 있다 아니 뭐여? 가을 단풍 구경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훈련이라니? 그거 무슨 소린가? 아니 그리고 초라한 자네는 왜 그러고 진땀을 빼고 우려? 아 어쨌거나 살아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출 타고 유격훈련 받는 중이네 1, 2, 3 아랫배에 힘주고 아이고 어야 어야 자네 나이가 몇인데 유격훈련인가? 아니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게 그려? 어디다 쓰다니? 아 저 아래 해남에서 케이블카 탔다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 그거 못 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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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런 어야 어야! 준호강대! 아이고 무슨 훈련인가? 아이고 보고도 모르겄나? 아이고 이거 막 소방훈련 아이가 소방훈련 요새하고만 막 외제타 탔다가 팡팡 터지고 막 불난 차가 막 나오는 기라 그래 어? 아이고 아이고 저저 불 붙었다! 저기! 엄마야 엄마야 아이고 비싼 차 사가지고 이래 뭐 달러돈 주고 샀는데 이게 미친다 이거 왜 이러는어 이거? 야 막 자 튀어라 튀어라! 아이고 뭐 뭐 튄다꼬? 아이고 차 뒤에서 저저 후방에 손들고 교통정리 해야 되는데 어디로 튀노? 헛! 둘! 셋! 넷! 저기 저 혹시 그쪽에 쥐덧 있는 사람? 아 쥐 잡는 쥐덧 말이야! 저보게 초라니! 아니 유격훈련 받다가 쥐덧 왜 찾는겨? 아 케이블카 전기장치에 쥐가 들어가서 끼워봐! 호공에 대롱대롱 할 거 아니야! 미리 쥐두를 잡고 케이블카를 타야지! 아 쥐덧 주라고! 아이고 심심이 자네! 거거거거 니는 거 가서 골프채 하나 빌려오니라! 와 단풍경에 가서 골프칠라고? 야 단풍 보다가 골프공에 맞을 일 있나? 아이고 답답하기는 니는 못 봤나? 그 비싼 외제차 고장 나갖고 골프채로 그냥 팡팡 후리친 그 사람 말이다! 이 수입차 골프채 보면 정신 차릴 거 아이가! 아이야! 아이야야야! 그 저 저 4번! 4번! 4번 그 아이언! 아이언 갖고 오니라! 케이블카 옆에서 골프채 휘두르니까 케이블카가 골프공에 맞을까봐 그냥 삐딱하게 가자노! 야 야 강대들! 가을 나들이 말이야! 이거만 걱정 없어! 아이고! 그거 하나는 튜브고 그 등짝에 그거 뭐꼬? 아니 배타고 단풍 구경 가다가 뭔 일 있으면 이 튜브 끼고 그냥 퉁덩하면 될 것이고 떨어질 일이 있으면 낙하산 쫙 펴라고! 엄마야! 어깨는 튜브 끼고 등짝에는 낙하산 메고 단풍 구경 가자! 그 말이가? 산이고 케이블카고 강이고 이 정도는 갖춰야 살 거 아닌가? 아니 그럼! 가을 단풍 구경하려면 유격훈련 소방훈련 받고 튜브 끼고 낙하산까지 메고 가잔 말이야! 저 가을 속으로! 아 단단히 준비들 됐나?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 가을아! 가을아! 날 살려두고! 네 해남 관광술래를 김기림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가을 단풍이 막 우리를 불러대고 있잖아요. 근데 해남에서는 케이블카가 공중고개를 했다고 하죠? 네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길에서 달리던 그 외제차는 연달아 펑펑 터졌다고 하죠? 근데 그 케이블카가 왜 이렇게 멈추나 하니까요. 전기장치에 쥐가 한 마리 끼어 있었더랍니다. 에이 참... 아니 그러면은요 케이블카 타기 전에 쥐덩부터 놓고 타야 안 되겠나 싶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미리미리 좀 손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을 산행에서 하고 나서 헬기 출동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안전 또 안전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국악방송 특별생방송으로 엮어드리고 있는 상악골상사디아 김준호 손심심 이정일 김영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살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동네 출신 정창손 고사입니다. 조선 초기에 동네가 고향인 정창손은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다섯 임금을 승기고 영의정을 세 번이나 했던 그런 인물이라네요. 네네. 다섯 임금 그리고 세 번의 영의정 이거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기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86세까지 장수했고요. 또 청백리에 오르기도 했네요. 이 영의정 말고도요.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재상벼설을 30년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조금이라도 부정 이렇게 저질렀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아유 그렇죠.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세종 때 벌써 과거에 두 번이나 장원을 했으니 세종시대 인재라고 하겠네요. 네네. 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정창손을 볼 필요도 있거든요. 우선은 세종 임금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러다 좌천당하고 귀향살이도 했는데 이유는 바로 한글을 반대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에 채만리라든가 이런 집현전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한글 창제를 반대를 할 때 정창손도 여기에 가세를 한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데 정창손이 진짜 이렇게 반대를 했던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이었죠. 네. 조선 초기 동네 출신 인물로 연산군 이전 시대까지 활약했던 정창손. 그가 남긴 흥미로운 일화도 꽤 많잖아요. 우선에 정창손이 지닌 그 층비남 한마디로 그 층백리 정신을 새겨둬야 하고요. 임금 아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아량. 이 아량이 최고였답니다.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정승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래요. 큰소리를 칠만도 했을 텐데. 네. 정창손의 아량을 엿볼 수 있는 얘기 하나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생육신으로 그 미치강이 행세를 했던 매월당 김시섭 다 아시죠. 그 길에서 영의정 정창손 행차를 만났는데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했는데 그때 김시섭이 정창손을 향해 가지고 너물 넣거라 감투내놔라. 사실 이럴 때는 모독죄로 집어넣었을 건데 그런데 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 아량이니까 영의정을 세 번이나 했겠죠. 문장에도 능였던 정창손이 남긴 황화로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황화로 봉황은 어디 갔노 그 곁에 꽃들만 한껏 피었구나 봉황은 나라가 소식 없는데 부질없이 남은 나무 푸르게 섰구나 한마디로 그 봉황이 날아와 앉아야 할 그 나무에 시절 따라 푸른 걸 바라보는 정창손 그러니까 태평시대에 날아온다는 봉황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육이 쓴 청파극단에 남긴 흥미로운 얘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정창손이 정승벼슬을 할 때인데요. 대낮에도 귀신이 나타나서 집으로 찾아온 벼슬아치들 모자를 벗기고 돌을 던지고 해서 혼미백산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그때 구슬하고 살귀환을 태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승한테 사사롭게 무슨 청탁을 하러 온 벼슬아치들을 미리 귀신이 이렇게 알아서 쫓아낸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부산 양정동에 동네 증시 시조묘도 있고요. 800년 된 배롱나무도 있습니다. 영의정 17명 문과급제자 198명을 배출한 부산의 명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은 부산의 인물 정창손과 그 일화를 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조 한 수 띄웁니다. 각시조 봉황대상의 박인규의 노래입니다. 네. 각시조 봉황대상의 박인규의 노래로 음미해봤고요. 자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립니다. 송서 짝타령을 유창의 소리로 전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뿐 자 체험열차 타셨나요? 보이스피싱 체험하는 특별 체험열차 칙칙폭폭 삐삐 보소! 내가 엊그제 그놈한테 쏘가가 냉장고에다가 현금 넣어뒀는데 아이고 이거 왜 하노? 아 네네. 그놈 목소리 듣고 현금을 몽땅 털렸군요. 걱정 마세요. 이 체험열차에 그놈이 탔거든요. 여그 그놈 탔다고? 어디고? 내가 한두 분도 아니고? 뭐 어디에 있노? 자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놈 목소리 들려줄 테니까요. 자 이 목소리인가요? 아 네. 저희는 보이스피싱 추적 체포하는 금융감독원 검찰 합동수사대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데 범죄에 이용됐고요. 네. 그래서 추가 피해가 나기 전에 마덕례 사모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심통장에 계좌이체를 이 맞다. 맞다. 이 능글낭글란 놈. 그놈 목소리 맞다. 그놈이 틀림없다. 어디고? 내 돈! 네네네네. 마덕례 사모님 고정하시고요. 자 지금 체험열차 사이버 사냥꾼이 추적 중인데요. 아 중국 베이징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했네요. 중국이라겠나? 그놈 목소리? 그놈한테 피자 열두 판 주문해 주거라이. 배 터지게 묵고 늘어지면 끌고 오이라. 그놈들 또 있다. 또. 아 그럼 다시 그놈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특히 부산 경상남도 쪽 피해자들 잘 들어보세요. 그놈 목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자 30% 받고 대출해 주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죠. 지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자 30% 지금도 내죠. 그런데 우리는요. 딱 10% 10%로 돌려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해산론 대출. 해산론 대출이거든요. 이놈도 맞다. 이 그놈 목소리 맞다. 이 끼놈 어디있나? 아아아. 마덕려 사모님 진정하시고요. 그놈을 추적했더니 중국 산뚱 떵베이라고 하거든요. 아 주소, 전화번호 나왔네요. 우선 이래해라. 내가 차례차례 서로 좀 봐줄 낀께. 네네네. 어머. 정말 그놈 목소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요? 아 네네네. 자, 비징 왕창챈. 산뚱의 떵베이에게 조치했습니다. 또 씨에 씨. 뭐야. 내가 한국차 12대 주문했다고. 왕창챈. 내가 언제. 아아. 이거 이거 돈 빠져나간다 해. 왕창채 간다. 아 알아? 헉헉헉. 또 샤워. 아이고. 이거 얼마야 이거. 내가 한국 베안을 주문했. 아이고. 이 떵베이가. 아이고. 떵베이 돈 떼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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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왕떵네 아줌마. 왕창챈. 떵베이. 폐떼 내 앞으로 모르나? 와. 떵베 줄까? 네네 중국 보이스피싱 왕창챈 떵뼈이 두목 야 좋은 말할 때 들어와라 응? 네 1부 끝끝으로 전해드리는 흥보가 가운데서 화초장 타령을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그놈 목소리가 공개되면서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녹음했다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즘은요 그 목소리가 표준말 진짜 똑같이 쓰거든요. 네 그런다죠. 불과 조금 전만 하다가 왜 조선족 말투 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놈 목소리 들으니까요 지금 화가 나는데 그놈마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선은 통장 계좌 소리 나오면 그냥 조용히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자상한골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옵니다.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악학괴범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책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는 우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던 작가 최형미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성현의 책 악학괴범을 바탕으로 상상하여 풀어낸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성현은 조선 성현은 조선 성종시의 실존 인물로 뛰어난 식견과 재능으로 나라의 예약을 관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없어지거나 낡거나 잘못된 악보들 때문에 그 소중한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성종은 음악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을 만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 명을 받은 성현은 유자광 등과 함께 악학괴범을 편찬하게 됩니다 나라 안팎의 온갖 책과 악보 악기 성 안팎의 악생 악공 악기장 무동을 통해 보고 듣고 알아낸 것을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담아내 책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전통적인 그림들을 참고하여 책에 실린 내용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삽화를 감상하는 재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최형미의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이 만나 탄생한 최고의 소리를 찾아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남사당 꼭두쇠 지훈아 예인의 풍물인생 60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립니다 지훈아 명인이 걸어온 예인 유랑의 길을 뒤돌아보고 인천만의 가치창출 입안으로 미래의 전통년이 발전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편론가 윤중강의 사위로 진행되며 1마당에선 지훈아 명인과 인생을 함께했던 풍물판 선후배 동료들이 펼치는 무대 2마당에선 60평생을 함께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놀이 보존회 단원들과 함께 펼치는 남사당 놀이 6종목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연은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부평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서울특별시가 제작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공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예 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과 북촌 삼청동 일대에 제1호 서울 공예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거점 안에서는 재료 구매부터 창업, 제작, 유통, 판매, 교육 그리고 체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공예 클러스터 지원센터, 상설 전문 판매장, 공예 테마 관광 코스를 신설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양의 고장 전라남도 장성군이 가야금 병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성군은 국악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매주 한 차례씩 문화예술회관 내 국악연수실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가야금 병창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해당 교육강사인 김은숙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서 제16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교육희망자는 한국국악협회 장성지부나 장성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단풍차를 맞아 이색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제2회 허수아비 패션쇼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요천변 고수부지에서 진행됩니다 광할루원 앞을 흐르는 요천수 양안 1.5km 구간에 관내 10개 읍면동 주민들과 솜씨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 출품한 270여개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허수아비 패션쇼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관광객들에게 농경 문화의 옛 향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 였습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남 거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거제 사람들이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줬더라고요 아 그 거제 돌고래 5월이 말이죠 아 예예 지난 10월 20일 날 장목면 이수도 앞바다에서 바다로 갔는데요 상처입은 몸을 깨끗이 치료를 하고 돌아갔다네요 네 상처투성이었던 어린 돌고래가 재활치료까지 받고 바다로 갔으니 지금쯤 엄마 돌고래하고 상봉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태평양을 누비고 있을 겁니다 아 참 그리고요 거제에서는 손으로 키운 수제꽃 축제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네네 그쪽 소식은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지금 거제에서는요 제 10회 거제 선꽃 축제가 거제면 농업개발원 주변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데요 선꽃과 함께하는 그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꽃바다를 이뤘더군요 손으로 만든 수제꽃 축제로는요 국내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한 그루 한 송이 손으로 키워낸 가을꽃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하게 씻어집니다 네네 거제면 농업개발원 일대 광장이 다양한 꽃 조형물로 장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으로 만나보는 대형 유람선도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국화로 만든 돌고래 그런 것도 광장에 나와 있고 그 밖에 꽃으로 만든 백상아리 상어 상우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문어도요 꽃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현란한 모습이더라고요 그야말로 해양관광도시 거제답게 수제꽃으로 선꽃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꽃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제시에서는요 지난해부터 20개가 되는 토피어리꽃이며 그 다음에 100여종이 넘는 국화랑 그리고 다른 꽃밭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번 그제 선꽃축제 한번 가보시면 아주 꽃바다에 풍등 빠질 겁니다 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생화도 잘 키워서 내놔 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고요 해국이나 쑥부쟁이 그리고 깨끗, 털모이, 구절처 같은 꽃들도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구경할 수 있고요 네 그 거제의 선꽃동산에는 만성의 해바라기가 또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해바라기 미로원이라면서요 그렇죠 미로원 자 이 선꽃축제에 거제 예술단체랑 그 다음에 국화연구회 회원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아주 허브영이 거듭 넘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국화연구회 분들이 손으로 갖고 온 분제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허브향이 그냥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제의 선꽃축제 한마당에는 공연 행사도 아주 다채롭게 열리고 있는데요 마술공연에서 국악공연 거기다가 거제의 현령 부임 행차도 따로 선보이고 있다죠 네 그리고 거제 직장인들도 나섰거든요 KNN 직장인랜드 페스티벌도 꽃밭에서 음악으로 흥을 한껏 돋구고 있고요 전통민속예술축제 한마당도 열리는 거제 선꽃축제죠 자 이번 주말요 거제 선꽃축제장에 가보시면 정말 꽃바다와 향기 물결 속에 저절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런 힐링 여행이 될 겁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가족이랑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곤충생태체험관도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고구마 수확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제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거제 섬꽃축제 꿈과 사랑과 환희에 가득 찬 힐링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음악디어입니다 들국화 신영임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한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선동 하시당과 이믹준 이야기입니다 전에 전에 부산 신선동에 하시당이란 당집이 있었으니 봄 가을로 하시당 여신선에게 제사를 지내며 모셨겄다 고정 때 절용도 첨사 이믹준이 부산포와 영도 일대를 방비하고 있는데 당시 부산포 영도 사람들은 아우 마뻐서 오늘도 영도에 성쌌는 일이가 아이고 참말로 절용도 첨사 이믹준이 고마 한양 경복궁에서 쫓겨나가 붐부려하는 기가 뼈 골병들기 이게 뭐꼬 하이 보소 첨사나리 고기 잡을 때인데 왜 이리 돌댕이 만들라 이 말인교 하이 곧잇지와 앗 모두 고생이 많습무니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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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은 누구 어이구마 야마타 아이가 어? 너도 돌댕이 들어줄라꼬 아 돌댕이노 아 사양이노 하겠습무니라 야마타는 그저 장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니 외놈이 장사하러 왔다면서 와 영도를 그렇게 기웃거리노 아니 보소 보소 야마타 아니 장사한다면서 와 영도를 돌아다니라 말이여다 아니 저놈하고 첨자 아이가 간첨 말이여다 하아 아니 뭐지나 이 야마타노 아이 진짜 장사꾸문이다 장사꾼 아 아 아 아 아 아 안경을 안 가져왔습무니라 안경 안경 아 저놈아가 참말로 이상타 아이가 봐라 봐라 야마타 그 성 샀는데 부신장사고 아이고 마 그나저나 오늘도 참사 말대로 그래 그냥 돌댕이노 싸야하나 응? 허리 분질러지면 웃자노 점사나리요 경복극으로 돌아가시소마 신선동 하시당 여신성께 고함입니다 이 사람이 저령도 첨사 임익균이었습니다요 하시당 여신성이 지켜온 부산포 아닙니까 저 영도에 망로를 높이 쌓고 성을 쌓고 포대를 만드는 일이 나 살자는 일이겠습니까 저 한양을 보십시오 강화도로 외놈과 서양놈이 군함 타고 밀고 들어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영도에 망로를 쌓아야 하고 포대도 만들어야 하는데 부산포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으니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당 여신선님이시오 들으시오 이 첨사 이 목소린 여신선 아니십니까요 어디 계시옵니까 임진왜란 때 부산포 동네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소 맞소 부산포를 지키려면 저령도에서 막아야 하는 거 누가 모르겠소 아 예 맞습니다 여신선님 그래서 망로를 쌓고 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산포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하면은 봄 가을르 나에게 울리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소 아니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니요 이 부산포 지켜준 여신선께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요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데 참사는 뭘 받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모르시겠소 저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 말이요 아 예 그 하시당 여신선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면 알겠소이다 이 몸은 녹봉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을 부산포에 굶주린 사람들 저령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풀어볼까 합니다 저 파도에 밀려오는 저령도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있소이까 이 첨사 예 예 가겠습니다 저령도로 말입니다 하시당 여신선님 부디 부산포 저령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그 그 너희들 들었나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오대했었고 아이고 아니 와 와 무슨 일인데 아이 첨사나리가 말이다 자기 녹봉을 다 틀어갖고 우리한테 쓴다 그 말이다 봐라 저 쌀까마니들 뭐라겠나 아이 첨사나리가 녹봉을 틀었다고 저 쌀까마니가 우리한테 푼다고 아이 문디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봐라 자루 위에 담아갖고 나눠주는 거 안 보이나 아이고 참내 아이고 야 야 야 봐라 봐라 니는 줄 안 서나 쌀을 받았다 참석아 준 쌀이다 아이 정말이가 아 내 쌀 내 쌀 저 내 쌀 자루 어디있노 어허허허허 다 틀고 없데도 자자자 차례차례 쌀자루 바라들 가고 대신에 그 절영도 망무일 포대일 잘 좀 도와주라 그 말이오 아이고 궁간나리 말을 해서 뭐하는겨 아이고 쌀자루 참말로 내 끼가 아이고 그 그 그 그 쪼매만 터져서 쪼매만 어허허허허허 뒤에 줄 선 사람도 있거늘 자자 그리고 그 절영도 첨사께서 다음 달에도 녹봉을 푼다하니까 어 그 밥 숟갈 뜨면서 잊지들 마시오 어이 그 누구 쌀을 먹는지 말이오 하모야 하모야 아이고 시상에 마상에 응 보소 이첨사가 하시당 갔다 온 후로 일을 했다는데 아이고 하시당 여신선한테 복을 받았는갑다 그지 내는 말이다 꼬마 맞춰 이첨사 한양 문가게 붙들어야겠다 안그런나 아니 한양간다고 할 때 말코랑대로 잡고 내가 붙든다 이 말이다 아모아모 이첨사를 붙들어야 한다 아 아 아 아 추상전하 경상감사 조강아 아래온나이다 저령도 첨사 이믹준이 녹봉을 풀어 주민들을 구혈하고 구했나이다 첨사 이믹준이 연임하여 지금 하는 일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포 사람들이 다 원하온나이다 전하 저령도 첨사 이믹준을 연임시켜 주시옵소서 남의 한 별신국 가운데서 가래소리를 정영만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황골 풍류극장 신선동 하시당과 이믹준 얘기였죠? 이 부산 영도구에 가면요 진짜 이 동네 이름이 신선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지금도 실제로 하시 할매당이다 해가지고 그 사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부산 영도를 수호해온 하시당의 할매당? 할매당. 할매당. 네. 자 그리고 고종 때 부산 절영도 첨사로 내려온 이믹준 고사였잖아요. 이 조선왕조 승정원 일기 보면요 고종 21년 1884년 4월 6일 경상감사 이 조광아란 분이 고종 황제께 그 상소를 올려가지고 절영도 첨사 이익준을 연임시켜달라 진짜 청원을 올렸거든요. 네. 녹봉을 풀어서 부산 사람들을 구제한 이믹준의 공이 크다. 부산 부사람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이믹준을 연임시켜서 절영도 방비 사업도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고요. 이 고종 황제가 실제로 그 이믹준을 연임을 시켜줬답니다. 그래서 이 이믹준은 그 영도 그러니까 신선동 그 하시 할매당에 봄 가을래가 제사를 올리고 비산을 부산 지켜주십사 해가지고 기원을 올렸대요. 네. 부산 영도에 오면은요 하시당 할매당 그 자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절영도 첨사 이믹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구학방송 특별생방송으로 엮어드리고 있는 상골상사디아 김준호 손심심. 네. 이장일 김영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사디아 초대석 자리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전통예술을 잇고 있는 명인을 모셨습니다. 부산시 무용문화재 제10호 동네 고무 예능 보유자 김홍경 명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막 그저 좋습니다. 제가 약간 양력을 말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말씀 못 드리고. 원래 이 김홍경 선생님은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님으로 굉장히 많은 후진을 길러내셨고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으로도 이렇게 제직하셨고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지혜장님으로도 활동을 해보셨고 한마디로 부산의 산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 부산의 춤 동네 고무의 전통을 잇고 계시는데요. 동네 고무라는 춤은 어떤 춤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동네 고무를 간단히 말해서 북춤입니다. 동네 관하에 동네 부사가 거기서 침몰을 하는 동원이죠. 거기서 기녀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관기택입니다. 그 기녀들이 관하에서도 있었는데 그걸 교방이라고 해와요. 그리고 교방에서 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네 부사가 부임에 오면 또 부임에 오는 향연 때도 춤과 노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부사가 들어오고 또 가면 그것으로서 또 그 춤을 추게 되고 하는데 고무만 춘 게 아니라 고무도 췄고 여러 가지의 향연을 펼쳤는데 그중에서 동네 고무만이 지금 현재 전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동네 고무뿐 아니라 강태홍류 산조춤과 그리고 문둥탈춤도 발표하셨다죠. 오늘 이 자리에서 산조춤하고 문둥탈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산조춤은 제가 고무를 고무는 85년도부터 이렇게 발굴해서 87년 1월 18일 날 발굴 시연회를 했지만 강태홍류 산조춤은 제가 그러니까 11살 어린 시절에 춤을 그 선생님이 과거에 동네 건번에 계셨고 이제 해방이 되고는 이제 건번이 이런 간판은 아니고 이제 건번이라는 내용으로 운영은 하지만 국악원 진흥의 이런 간판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동네 관화에 전성해 왔던 고무니 이런 것들을 쭉 전성해서 건번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산조춤은 건번에서 기녀들에게 가르쳐서 줬던 기억은 없고 말하자면 자료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저희 선친께서 원래 한량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건번에 출입하시면서 강태홍 선생님을 이제 아시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 원래 성품이 아주 옛날에 딱 광대 후회거든요. 그때 광대들은 너무나 많이 고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폄하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동 선생님은 성품이 아주 양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니까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가야금 가르치게 하고 저한테는 춤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산에서 기녀가 아닌 사람으로서 춤을 추게 된 아마 제가 첫 분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입춤도 국거리 춤 뭐 그런 춤 승무 그리고 산조춤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춤을 쭉 못 췄어요. 왜 못 췄냐. 음악이 없잖아요. 보통 음악들은 다 다른 음악에 출 수 있지만 이 산조춤은 당신 저희 선생님께서 자기가 가야금 산조 타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음악이라야만 그 춤을 추고 있을 수 있거든. 그때 녹음도 없었을 때고.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하시고 그냥 계속 그 춤을 못 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춤은 추었죠. 아무 음악이나 맞춰 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가 80 몇 년도인가 하여튼 지금 부산에 가야금 산조가 부산시 무용문화 지정이 됐어요. 가야금 산조가. 그럴 때 제가 문화지위원회도 있었고 해서 그 산조에 지정하는데 일주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오히려 저 음악하는 신명수 선생님한테 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춤을 찾아가지고 90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공연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조춤을 추시게 된 경이군요. 제가 어렸을 때 민속을 접할 때 산조춤도 선생님 추시는 거 보셨고 또 문둥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추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또 연결을 해서 배우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극과 극의 춤이에요. 네. 진짜 아름다운 것. 하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춤이고 문둥춤은 굉장히 해악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좋아하기 굉장히 힘든 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둥춤은 동네의 야류에 나오는 춤이죠. 어떤 춤인가요? 아 이제 문둥탈춤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우리 강태웅 선생님이 자꾸 하시고 없으니까. 이제 저희 선천께서 이제 배울 저를 더 어느 선생님한테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있다가 부산도 왔을 때인데. 부산의 저 동네에 가면 거기에 말하자면 마당춤인데 그 덧백이 춤을 추는 아주 한량들이 많고 거기 모임이 있으니 거기 가서 그 덧백이 춤을 한번 배워보라. 이래 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통영에 또 동네에 가기 전에 또 저희 선친이 통영의 그 장재봉 선생님이라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지금 지정을 못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 장재봉 선생님의 다 후예들이 지금 다 전성을 하고 있어요. 그 장재봉 선생님이 통영 5학대 못하는 과정이 없이 다 하는데 제가 그거를 먼저 배웠어요. 동네의 야루보다는. 다 배웠는데 다른 거는 다 여러 사람이 추잖아요. 그런데 문둥탈춤은 혼자만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출 수가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동네에 제 선친을 따라서 동네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문둥과장이 과거에 있었는데 전성자가 없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춤을 추게 된 것이. 이제 복원이 되신 거군요. 그래서 그때 처음은 이제 통영에서 배운 춤이죠. 통영에서 배운 문둥탈춤인데 그 전성자가 없는데 저만이 오로지 이제. 어쨌든 통영에 배워서 추웠는데 통영 문둥탈춤. 통영 5강대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동네는 동네 문둥탈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동네에도 옛날에 문둥과장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돌아가셨지만 문장원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자꾸 하셨지만 그 선생님이 동네에 이러이러한 문둥탈춤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참 그 선생님한테 내가 춤을 추면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동네 문둥탈춤은 순전히 문장원 선생님의 입으로 입으로 저는 춤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원을 시작한 것이 70 제가 알기로 2년도부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72년도부터 동네 아래의 문둥과장이 그렇게 이제 복원이 된 셈이죠. 처음에 배우기에는 통영 문둥탈춤 그래서 누구가 옆에서 저 춤이 통영 문둥탈춤 이제 동네 춤이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한 다지만 알지 두 가지는 미처 모르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동네의 덧백이 춤은 또 독특한 덧백이 춤입니다. 할미 춤이든 문둥춤이든 무슨 춤이든 간에 동네 덧백이 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춤을 배우고 추면 학춤도 출 수 있고 문둥춤도 출 수 있고 지금 손수님 힘이 여기 있죠. 할미의 가장을 똑 떨어지게 합니다. 그건 다. 지금 문둥탈춤을 가르치면 바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김홍경 선생님이 여성으로서는 사실은 최초로 문둥춤을 춘 사람이에요. 그러시네요. 그게 왜 남자도 전유물이거든요. 왜 조금 부끄럽고 조금 웃기고 이러니까 여성들이 절대 접근을 못하는데 최초로 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저도 여자잖아요. 민속을 접하면서 정말 저렇게 추하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 춤을 어떻게 추실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본받았어요. 생각이 앞서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본받아서 제가 할미 춤까지 추게 됐는데 참 큰 어른이시자 덧백이 춤의 데모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산의 소중한 전통예술인 동네 고무를 8.15 광복 이후에 명맥이 이렇게 끊어질 뻔했다고 그런 거를 김홍경 선생님께서 되살려가지고 또 이어오셨다면서요. 제가 협회에 가서 항상 한 달에 두 번 또 옛날에는 토요일마다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덧백이 춤이 너무 제가 세상에 저런 춤도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하는 춤은 기방에서 추는 고운 춤이에요. 그런데 마당에서 저런 춤이 저렇게 좋은 춤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것을 배우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동네 옛날 근본에 고무라는 춤이 있었다.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춤을 부산에서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산 춤 문득 탈춤도 좋지만 그럼 부산 춤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때 자꾸 하지 않고 남아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소개를 받았냐면 문장훈 선생님과 돌아가신 또 유금선 선생님 두 분에게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 가기는 김해월 김해월 그분이 해방 직후에는 부터는 손을 놨지만 근본 시절에 김해월이라는 분 과거의 명기였고 또 석국형 씨라고 그 할머니는 그 밑에 조금 아래지만 그분하고 두 분을 소개를 받아서 댕기면서 이제 김해월 선생님 그 할머니한테는 이론적인 것을 첨부해서 제가 기록을 했어. 석국형 선생님은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한양아파트예요. 가서 한양아파트는 딸집이라며 딸집인데 절대로 춤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분 두 사람 다 그 옛날에 기생이라고 그러면 참 흐뭇한 시절이었잖아요. 숨깁니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 걸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설득을 해서 그 춤을 배워서 이제 1987년 1월 18일에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첫 시연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고무가 어렵게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거군요. 그때 아니면 그 뒤로 다 작고를 해버렸어요. 그렇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 고무가 어떤 식으로 그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배울 때는 애초에 그 석국형 그 할머니들 때 배울 때는 사고무. 사고무로. 네 사람이 한다 이거죠. 네. 관기. 관기로 계셨던 분한테서 그 춤을 네 사람이 배웠는데 해방 이후부터는 뒤에서 북을 치면 지화자를 부르는 또 창자들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 뭐 노기도 있고 그 그림을 보니까 동기도 있고 머리를 쭉쭉 따는 동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화자를 불렀는데 이제 여건이 조금 넓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춤을 추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팔고무 그러면 북을 여덟 개 놓고 트는 것이 해석이 맞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북은 하나고 여덟 명이 창사를 부르는 기녀도 같이 들어서 해방 후부터는 8명의 무수들이 이제 원무가 네 사람 있고 장동으로 현무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고무다. 네. 8인의. 사람들이 춤을 춘다. 의상이 또 굉장히 화려하다면서요. 그 의상을 말하자면 남 앞에 났을 때 가장 여자로서는 아름다운 복식이 시집갈 때 신부가 꾸미는 옷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옷을 그대로 입습니다. 네. 그 홀리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삼을 끼고 그렇게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부산 민속예술보전협회가 이사당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무용문화재 다섯 종목을 온전하게 보존해 나가시라고 아주 힘쓰셨는데 그동안 민속예술보전협회에서 해오셨던 일들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협회는 다른 협회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배화가 많이 되고 또 많이 배운 대학 출신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섯 종목이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두 종목도 세 종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그 춤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딱 되고부터는 이거는 종목마다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분류를 했는데 처음에는 참 반대가 많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각자 이제 다 팀을 나눠서 분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데요. 선생님의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신 부산을 빛내오신 청화 김홍경 선생님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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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악 띄웁니다. 춤 산조를 원장연회 여러분의 연주로 띄웁니다. 억순아이 아야야 억순아 아니, 얼른 그 딸이 싸. 이제는 부산 떠나야제. 거시기 볼일 다 봤자녀. 누이지라고? 아니, 그럼 오늘로써 준호 오빠랑 심심이 언니랑은 끝이란 말이야? 억순아, 우리는 뭐 1년에 한 번 오자케로 만나는 사회 아이가? 네도 너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너는 가야 한다. 그리고 내는 부산 시민 살아 아이가. 어메, 어메. 아이고, 그냥 그동안 부산이랑 한 매나 정이 많이 들었는디. 그럼 시켜줘. 정 들었으니께 시켜줘. 아이고, 이마가 왜 이리 생때를 써도 뭘 시켜달라는 소리가? 아이, 부산 명예 시민증이라도 줘야 할 거 아녀. 아야야야, 억순아. 그, 정이 든 것은 말이여 죄가 아니여. 아야, 그라고? 우덜 고향이 있자녀. 아, 얼른 고다리 싸란 말이여. 아메. 아따, 뭘 꾸물거려. 아, 여기다 개 묻은겨? 알았어, 알았어. 그려, 그려. 떠나야 한단 말이지. 그라믄, 조건이 있어. 정들어 쓴 게로. 아이고, 고놈은 정정. 아이고, 조건이 뭔데? 거시기 말이여. 엊그제 부산 소방대 은퇴한 구조견 세중이. 나한테 분양해. 그라믄 그냥 세중이랑 나가 집으로 돌아갈 땐 게로. 뭐라카노? 부산 소방견 세중이? 응. 간 우리 부산의 보물인데 뭐 분양해달라꼬. 야야, 억순아. 그 개는 말이다. 금정산으로, 백양산으로 출동해가 사람 억수로 많이 구했던 그 세중이다. 그라믄, 맞다. 그 집 나간 치매 환자 냄새로 찾아낸 바로 구조견이 세중이 아이가. 니가 분양을 바꿨다카면 되나? 부산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가 있는데. 어머, 아 왜? 부산이랑 이만지 정의들었는디. 복천이 삼촌. 우리 그냥 부산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짝쟁이야. 아야야, 억순아. 이라고 부산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신게. 고이 보기제. 그라믄, 복천이 삼촌 혼자서 까부셔. 응? 나는 은퇴한 부산 구조견 세중이랑 같이 갈랑께. 아이고, 억순아. 그 세중이 부산시민이 분양하려고 줄로 섰다 안카나. 그 세중이 데려가 니가 어짜키고? 아, 거시기가 그랬잖여. 노의병원 죽지 않는다. 세중이 데려다가 우리 동네 개들 훈련시켜갖고 세중이 2호견, 세중이 3호견 그냥 배출해 낼라요. 아이고, 준호 오빠가 그냥 그라고 할 수가 있겄어? 바빠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기다려 보거라. 거기 부산 소방본부인교. 아, 여기 그 부산명의 시민이라 카는 억순이가 은퇴한 구조견 그 있지예, 세중이. 그 막 갈아갔다가 분양해달라 카는데 우짜만 쫓겄어. 아, 아, 아. 그라믄 된다고요? 아, 진짜로요? 야, 억순아. 응? 니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란다. 뭐? 아니, 날들어 부산서 살라고 하십니까? 아야야야야, 시방 고향을 버릴 참인겨? 아니, 거시기 너는 말이여, 그라믄 배신자여. 그려, 억순아, 니는 말이다. 내 동생이지만서도 부산 시민은 나이다, 아이가. 아, 참아, 나이저. 아니, 그럼 끝까지 그냥 빈손으로 보낼 짝증여? 아이고, 이 준오빠가 정을 땀 푹 줬다, 아이가. 우째비손이고. 아이고, 참아. 야, 세중아. 나가, 이 노래 불러줘도 나 안 따라갈게. 응? 개야, 개야, 구조견아. 세중아, 세중아, 구조견아. 다 따라가자고. 네, 개 타령을 김용우와 더 소울리스트의 노래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이고, 서운해서 어쩐대요. 마침내 부산을 떠난 때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동안에 김준오 씨하고. 네, 그리고 손심심 씨랑 정이 담뿍 들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네. 아니, 조금 이렇게 부산에 대한 오해 같은 게 많이 좀 풀리셨죠, 5일 동안. 아, 그럼요. 오해 없었어요, 저희는. 아니, 부산하면 보통 다른 분들이 이리 생각하시더라도 음식은 맵고 짜고 맛이 없다 이러던데 부산 음식 왜 5일간 계속 드셨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니, 어떠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음식들 많이 먹고 갑니다, 정말. 배도 많이 드셨죠? 아니, 그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저희를 차르다가 이렇게 타고 야경도 구경시켜주시고. 광안대교라든지. 그렇죠. 아니, 여기는 맨하탄도 있고, 뭐예요, 근문교도 있고, 다 있더만요, 여기. 제 친구가요, 어디 뭐 경찰서 서울에 근무하는데 제가 상을 당해가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기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서울 친구들이고 저를 보고 저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가는 친구가 그래. 그래, 내가 한 소리가 야 이놈아, 나는 맨하탄도 있고, 진짜. 근문교도 있고, 그렇죠. 근문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다는데 무테크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구경,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했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손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하고 두 분을 5일 동안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해본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우리 김준호 선생님의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꼭 그 소리를 저희가 마음에 담고 떠나고 싶거든요. 이 경상도말로 뽕을 빼려고 하시네요. 동네라는 지역 자체가 비록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저 남쪽에 밑에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메나리권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동네라는 지역은 굉장히 물류도 활발하고 상업적으로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돼서 경기조인 경토리라든지 호남 육자배기조라든지 서도소리제도 마찬가지고 메나리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주 우리 동네에 보면 아주 동네에 이름을 붙인 노래가 하나예요. 단박구 타령. 담배 타령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시작일세 시작일세 담박구 타령이 시작일세 구야 구야 담박구야 동네나 울산에 담박구야 너의 국이 어둠엔데 우리나 고개에 왔던고 금을 주려 너를 사까 은을 주려 너를 사까 담박구 한 쌍을 데려왔네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담아갈게요. 정말 오자껏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났으면 싶네요. 부산 국악방송 특별 생방송으로 엮어드린 상암골상사디아. 김준호 5일 동안 부산 국악방송에서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서 우리 부산 경남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교 여러분과 함께한 부산 특별 생방송 상암골상사디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교 여러분 정교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정교 여러분 정교ANE